주인도 없는 방에 막무한 애로 어쩐 일이야? 수술방 좀 내줘 화작대처럼 갑자기 쳐들어와서 수술방을 내놓으라니 대단히 매너 있는 행동이군 민성준 자네다오 스탠드스틸 오피를 하겠다 그래 자네 혼자 힘으로 힘들텐데 파트너가 되어줄 마취과 전문의는 있나? 오은희 교수한테 부탁해서 만약 환자가 테이블 대스한다면 멈춰놓은 환자의 심장이 다 식히지 않는다면 책임질 수 있나? 주요 언론에 연락했어 병원의 허락만 떨어진다면 수술에 도전하겠다 수술 결과에 대한 책임은 딱히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이제 내 환자야